오늘 날씨가 좋아야 좋아야 타니야 타니 오늘 날씨가 좋아야 아이고 아이고 아저씨 뽀뽀 곰타니 기분이 좋아 타니 오늘 곰이야 타니는 곰이야 타니 짱 많이 컸다 진짜 많이 컸다 길어졌어요 타니 곰이에요 아 귀여워요 아 귀여워요 부끄러워요 귀여워요 하지마세요 부끄러워요 내려갈래? 타니 털 말 빠져? 응 타니 진짜 많이 컸다 간다 하나 둘 셋 아이쿠아이쿠 아 야 나루 귀 다 뜯겼네 이 새끼야 아우 이제 기럭지 길어져서 나루한테 막 올라타 올라타 막 타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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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 다 많이 컸다 타니 나루 타니 타니 아이고 다루 왔어요 아이고 다루 왔어요 타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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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 오우 또 타니 많이 길어졌다 타니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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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질로 와봐 귀 사는거 응 아 간질로 나루 타니 아악 에엥 에엥 와인 모잉뽀잉 형아 형아 다른 장난감인데 꼭 둘이 맞지 같은 걸 물어야 되나봐 앉은다 이제 이겨먹으려고 알았어 알았어 태현이 간다 하나 둘 셋 아 방금 뭔데 저 하찮게 점프는 아 뒷다리 흉터 있던데 탄이 물었던 거? 아 탄이 물어가지고 저기 에이샤 어 에이그 요번엔 탈모가 안오고 흉터를 만들었뻔데이 시키자 이빨이 날카로울거지 그래 아직 유치를 그래 보면 우리 나르가 많이 순둥해이 탄이는 장난감보다 일단 형아 따라다닌게 바쁘다이 아이고 저봐 소리봤어? 소리들었어? 에잇 가는거 사랑해 ㅠㅠ 와이샤 우와 저거 사냥한다 또 저거 자세 봐 자세 봐 자세봐 위엥 땡겨봐 탄이 탄이 땡겨봐 탄이 못 땡기지? 못 땡기지? 간다 하나, 둘, 셋! 어슬렁어슬렁하고 있다가 앞에서 뿅! 나루 숨 넘어가겠다 멀리 가지도 않아요 이러고 있다가 딱 숙이고 있다가 뿅! 우리 나루 귀때기 탈 먹였네 진짜 귀때기 탈 먹였네 저 빵댕이 올라간 것 봐 타니 아 궁댕이 꽁실꽁실